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다 내일처럼 감사하였더라 그 감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기도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복음으로 리바이브 POTS